이 시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들의 발이여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 초 이제 2024년 단기선교 화성예배를 우리가 드린 이후에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단기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혼드라스 단기선교팀이 이제 파송되기 시작되어서 오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캄보디아팀 그리고 킹덤 미션으로서 무슬림 선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온라인 사역으로 이제 선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 일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케냐와 카자흐스탄 사역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가 함께 온 교회가 다 함께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캄보디아에서 세운 베델 국제학교와 그리고 그레이스 채플의 그 완공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감격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먼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크신 섭리를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감격을 가지고 바라본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의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학교가 세워졌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가 그러한 일이 실제로 현실로 그 땅에 일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큰 감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오랜 역사 가운데 선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우리 교회가 개척해온 그리고 섬겨온 선교지들이 있고 그리고 단임 목사님과 그리고 온교회 그리고 또 그곳에 파종되어서 섬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땀과 그리고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그리고 그 선교회 사명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선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일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쁜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그 이유 그것은 사실 우리 교회만의 사명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온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 오랫동안 의료선교를 감당하신 선교사인 리빙스턴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의 사명은 선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주님이 맡겨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점점 더 썩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때 그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지며 그리고 그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라면 그 어느 교회라도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교회의 모습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교수를 영접해서 이제는 변화받는 삶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며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끝까지 나아가 감당할 일이 바로 예수 교수를 전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문 말씀에 보면 사도바울은 또다시 선교의 사명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들의 발걸음이 그 모습이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발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발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발은 정말 예쁘게 생긴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자신의 발을 바라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아마도 내 발이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바로 그 발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시면 그 발 자체가 아름답기보다는 그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발을 내딛는 그 발걸음 바로 그 장면 그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이제 그 발걸음을 시작하는 그 동적인 모습을 아마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의 그 움직임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에 믿음의 결단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나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할 그 시간이 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Great Commission 지상대 명령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우리가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벅차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볼 때 그 모습이 또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걸음, 그 내딛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이 선포되어지고 평화가 공포되어지며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을 넘고 있는 그들의 그 발걸음 그 힘든 여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 복음의 말의 뜻은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인 유앙겔리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원래의 뜻은 바로 고대 그리스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한 가운데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적은 수로 전쟁을 치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평야에서 적은 수로 싸운 이 전쟁에서 그리스는 마침내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에 전하기 위해서 달리기에 능한 한 병사를 선택하여서 이제 메신저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전장에서 그리고 아테네까지는 이제 약 40km나 되는 그러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거리를 달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길이 너무 멀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지만 그러나 한시라도 빨리 나의 조국의 시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병사는 끝까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테네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는 수많은 시민 앞에서 외쳐 마라였습니다 유앙겔리온 보금이다 좋은 소식이다 기뻐하라 승리했다 라는 그 소식을 외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큰 한마디를 외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일을 기념해서 근대 올림픽에서는 마라톤의 달리기 거리가 이 전령이 뛰어갔던 그 거리와 마찬가지인 42.195km를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은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자유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소식은 이제는 나의 상황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승리 그 놀라운 승리의 감격을 여러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 승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이제는 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보금의 소식에는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전령이 전했던 그 기쁜 소식 그 놀라운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나의 조국의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그 감격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보금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금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고 그리고 그 시간을 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 보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보금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님에게 주신 보금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왜 그렇게 귀한 것이며 하나님께 왜 그것을 그렇게 아름답고 기뻐 여기시는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금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금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들고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들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발걸음을 뒤드며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믿음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자신의 영을 새롭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그 믿음의 말씀이 떨어지며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을 받는 그 능력의 말씀이 씨앗과 같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온전한 방법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 바로 그 구원의 방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불러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바로 예수 크리스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의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을 믿음으로 외쳐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도 부를 수 있도록 이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나눠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은 우리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더욱더 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은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눠진 그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이 또 다른 영혼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병희와의 기적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듯이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에 이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며 이 온 세상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충만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11개 7장에 보면 아람군대가 침공하여 성 안에 갇혀 있었던 나병환자 4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 성 안에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니까 이제 차라리 성 밖에 나가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 밖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모두 물리치어 주시고 그들이 다 도망해서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귀한 물건들 진귀한 금과 은과 그리고 수많은 양식들이 그곳에 남아있었습니다 이 4명의 나병환자는 한 장막으로 들어가서 실컷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금과 의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풍족함을 누리는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11기와 7장 9절에 나병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이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이 않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이제는 달래어서 마음 이제는 그 배부름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날이 밝아왔을 때 나에게 화가 임하지 아니할까 나에게 벌이 임하지 아니할까 라는 그러한 걱정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라고 그들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배고픔에 굶주림에 고통받는 동족들 그들이 생각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반드시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반드시 나눠야 될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나 한 사람만 그리고 내 가족만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는 이 세상 모두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4절로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닌웨로 보내셔서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눠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나를 사용하셔야 됐기에 그 땅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요나를 사용하셔만 듣기에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그 땅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구원해 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서 모세는 그 말씀을 전해야만 됐지만 그는 나의 입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한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을 동행하게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증거할 것을 증거하게 하시며 생명을 받을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충성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며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씨앗을 이곳 저곳에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그것을 전할 그 한 사람 그 농부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씨뿌릴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다 감당할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명하신 사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사명임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신 그 복음의 그 능력을 그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나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고 골수의 사무치는 것처럼 느껴지며 답답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 열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것을 전함으로 구원을 이루며 생명을 나누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이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